마카맨, 마카오를 위해서. 마카오를 위해서. 오와, 쿠션맨인가? 뭐야? 예쁘다. 응. 예쁘다. 똑같이. 맞습니다. 저희는 런닝을 하고 왔어요. 지금 100만 원 밖에 없어요. 야, 뭐야? 거기서 봐도 되나? 열어봐. 아, 열쇠도 열어보는구나. 아, 너무 열어봐. 야, 이거 내리자마자 이렇게 미션 하니까 정신이 없어. 약간 초반부터 레이스 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추석 운영 나온 그런 느낌이야. 어, 저기 있다. 저 뭐라 그래? 저 런닝맨 디파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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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가 보고 계신 걸 진심으로 하자. 마크가 보고 계신 걸 진심으로 하자. 마크가 보고 계신 걸 진심으로 하자. 마크가 보고 계신 걸 첫 미션입니다. 장긴 가방을 열어줘. 13일까지는 사람을 찾으세요. 또 사람을 찾으란 말입니까?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자, 이곳에서부터 저쪽 길 끝까지 또 뛰어야겠네, 또 뛰어야겠어 아, 1등이잖아 야, 열 부릴 때가 아니야, 왜 이래, 너 잡지 않게 아, 1등이잖아 Do you have a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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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혼 alguma Economy smell key 키? 어? 이 놔! 어! 소 Они! Hey! Hey! 빅, very big sized 와 저게 지금 케리랑 도착해 있네. 아우 친절하시네. 어 저기 저거 참는다. 아 안녕하세요. 키 키 키? 와 이 거울이 되게 예쁘다. 진짜. 아 여기 너무 낭만적이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는 뭐지. 죄송해요. 주얼리 주얼리. 오빠. 여자들은 보수하고 좋아요. 주얼리들. 주얼리 하나 골라봐. 다이어트. 오빠 나 이거 하나 한번 사줘. 아 그래. 우리 한국 달러 183원. 183원입니다. 184만원? 한국 달러. 한국 달러 184만원. 한국 달러 184만원. 한국 달러 184만원. 2억 8000만원. 3K 러시아? 한국만 잘하시네요. 저기 혹시 그러면 이 가방 열쇠 갖고 계세요? 가방 열어야 돼요. 열쇠 있으면 주세요. 두걸은 뭐야? 몰라요. 아 몰라요. 김 네임 강계리. 강. 미스터 강. 예. 호지효. 찾았나? 여기는 없나? 키키키키. 아 이거 본인.